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양당의 뜻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양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선포식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에 늪혀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부 북부를 떠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우리 도민들은 소외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도의 혜택을 많이 받고 비전 선포식에는 양당 대표위원을 비롯해 북부지역의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도민이 모두 합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며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시장군수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건의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든 겁니다. 오늘 가평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정말 얼마만큼 애절한지를 듣고 특별다치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가 되기 위한 오늘 첫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1월 주민투표 설치와 특별법 재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 화이팅! 화이팅!